그래서 여러분의 통역을 해주면서 간증을 짧게 같이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어떻게 마이크를 기기 드려야겠나? 저희가 홍콩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태국, 캄포디아, 싱가포르에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우선 같이 준비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연사연을 시작했을 때, 교회에서 공연사연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보아 아이들과 학대 시간을 지내면서 그 아이들이 순환일 수 없는 저랑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것은 태국에서 객거리에서 공연사연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선에 와서 공연을 보고 하나님을 객거리에서 공연사연을 시작했어요. 여기는 태국의 한 마을에, 정말 불교가 도다시인 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통해서 공연사연을 했었고, 여기는 한국의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공연사연을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진인데요. 학교에서 뭘 했죠? 저희가 공연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고 기도를 받으셨죠? 그리고 중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공연사연을 같이 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캄보디아의 큰 학교에서 공연사선생님이 문을 오픈해주셔서,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고 음색을 나눠주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가 또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그 공연 중에 유세이라는 작품에 대한 공연이었어요. 이것은 캄보디아에 영어센터가 있는데, 영어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다른 활동을 주로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학교에 가서 학교 채플 시간에 공연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전했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마련된 작은 카페 같은 곳인데, 여기서도 저희가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의 유세님이 전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까던 사진이랑 동일한데, 정말 큰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저렇게 공연을 했었어요. 저희 공연사진입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에서 희망의 축제라고, 희망의 무엇인가, 희망은 메주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아이들이 독특을 보는 때,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서서 모티베이션, 아이들을 더욱더 두드러주는 역할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에서 지체자미가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인해 또 공연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공연사역 3개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볼게요. 공연사역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 쉽게 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쉽게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더욱더 깊게 예수님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공연을 보면서. 그리고 공연을 보고 저희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입니다. 제가 토끼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게 저희 공연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 공연을 두 달여간의 기간 동안 26번이나 공연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제 공연 뿐만이 아니라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어떤 걸 저도 경험했는지 이렇게 친구들이 말해주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한번 반증을 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고 홍콩에서 왔습니다. 저는 케이트고 홍콩에서 왔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태국에서 저희는 어린이 센터에 갔습니다. 거기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소년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불편한 것들을 밀어내므로써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친구였어요. 처음에 그 친구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 소년이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년 옆에 앉아 소년이 하는 것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소년은 관심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또 소년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소년에게 가서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 소년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마음을 더 열고 저를 볼 때마다 옆에 앉으라고 저를 초대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소년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같이 게임을 했었어요. 그 소년은 정말로 그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소년을 이기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카드를 저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소년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년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랑의 모든 작은 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사랑으로 인해 한 사람이 성장할 때 그 사랑은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캄보디아에서의 사역에 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탄리이고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어느 한 사역을 하는 시간에 저희 팀은 두 팀으로 나눠서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팀은 가정 방문 사역을 하고 한 팀은 어린이 사역을 하기로 했었어요. 마을로 가기 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가 멈추기로 기도했었어요. 비가 오면 어린이 사역을 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팀은 그래서 나누지 않고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집에 방문했는데 그 중에는 영양실조에 걸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어린 소년을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으나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심각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사역을 위해 기도했을 때 본 나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족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저에게 그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리다 역시 자기의 간증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그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만약 비가 멈췄다면 우리는 어린이 사역을 했을 것이고 이 집에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비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폴 사역에 대해서 반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리다입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왔습니다. 홍콩에 오기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다쳤고 세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저는 오래 걷지 못했어요. 제가 홍콩에 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고통 없이 걸을 수가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세 번째 공연을 하기 전에 무릎에서 큰 고통을 느꼈어요. 저는 공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노래를 생각했어요. 무대에 올라가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제 공연을 당신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두 번이나 저는 공연하기 전엔 고통이 너무많이 심해 공연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매번 공연 전엔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저의 감정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감정을 하자면 저는 전도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알아갈 때 그 많은 고통을 갖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알았고 또 공연 사회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은 노래를 틀어 준비했는데요.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곡을 저희들과 언어로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세계에서나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너무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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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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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